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영어 말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옆에요. 제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요. 영어 문장을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말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전반부에다가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영어 회화 패턴들을 넣으시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만드는 게 말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요. Are you going to? 라고 하는 네 글자의 문장 초반부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이는 영어 회화 패턴 12개 정해놨고 그 12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지간한 표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뒤에 있는 후반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어려운 전반 주문은 패턴으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렸고 후반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atch TV, Teach you, Work on Saturday와 같이 우리가 만드는 연습도 좀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총 여러분이랑 80문장 배울 거고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게 될 회화 패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입니다. I'm going to, Are you going to? 입니다. 교과서에서만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한국말로 하면 나 어떤 거 할 거야? 아니면 너 어떤 거 할 거니? 현재 말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미래라고 하면 흔히 W-I-L-L Will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실제로 해외에 나오면 Will 보다 여기 나와 있는 I'm going to, Are you going to? 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Will이랑 여기 나와 있는 going to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냥 원하시는 거, 편하신 거 써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I'm going to는요. 미래에 어떤 거 할 거다라는 뜻인데 이거 너무 자주 쓰니까 사람들이 이거 발음 다 해주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보라 색깔 I'm going to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제가 밑에다가 한국말로 표시해놨죠? I'm going to, I'm going to, I'm going to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네, are you going to 역시도요. 이 going to 너무 자주 쓰니까 줄여서 are you gonna, are you gonna 라고 발음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요. 나, 잘 거예요. 라는 문장 만들 겁니다. 당연히 I'm going to 제가 써놨고요. 읽을 때는 I'm gonna, I'm gonna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I'm gonna slip 이 됩니다. Slip, 자다라는 동사 알죠? 자다, 잘 거야. 미래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 I'm gonna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나 운동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네, I'm gonna exercis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다가 exercise 도 있고요. work out 이라는 단어도 있죠. 어떤 거 쓰셨어도 맞았고요.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나 뭐 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m gonna exercise. I'm gonna exercise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보시면 나 영화 볼 거예요. 네, 이거는 한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다 어떻게 만들죠? 네, I'm gonna watch a movie. I'm gonna watch a movie. 자,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이따 영화 볼 건데 I'm gonna watch a movie.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당신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당신을 돕다. help you 붙여서 I'm gonna help you. I'm gonna help you. 내가 당신 도와줄게요. I'm gonna help you.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요, 테니스 칠 거예요. 테니스를 치다. 보통 우리 운동을 어떤 걸 하다 할 때 어떤 동사 붙이죠? 네, 플레이 붙이죠. 정답은 I'm gonna play tennis. I'm gonna play tennis. 가 되겠습니다. 축구하는 건 플레이 사커. 그죠? 야구하는 건 플레이 베이스볼.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거 할 거예요? 다섯 개. 당신 어떤 거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다섯 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어떤 거 안 할 거예요? 열 문장까지 제가 모아놨습니다. 자, 너, 당신 올 거예요? 내일 파티 있는데 올 거예요? 내일 뭐 있는데 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다 붙이면 되겠죠? Are you gonna come? Are you gonna come? 제가 발음을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사실 원어민들은 맨날 늘상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re you gonna? 라고도 안 해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Are you gonna? 그래요. 어떻게 해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Are you gonna come? Are you gonna come? 이렇게 빨리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Are you gonna? 조금만 빠르게 발음해 볼까요? Are you gonna come? Are you gonna come? 그러니까 이 R도 읽기 힘드시면 알파벳 R 있죠? 그냥 R R, U 그쵸? 알파벳 R, U 하시면 돼요. R, U, gonna Are you gonna come? 이렇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당신 갈 거예요? 떠날 건가요? 여기 있다가 어, 너 갈 거야? 떠나다? 떠나다? 예 정답은요. Are you gonna go?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고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떠나다 라는 명확한 의미 leave 라는 동사 있죠? 당신 갈 거예요. Are you gonna leave? Are you gonna leave?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신 노래할 건가요? 노래를 하다 라는 단어는 sing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다 인데 영어로는 어떤 노래를 노래하다 라는 좀 이렇게 세트로 된 문구가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Are you gonna sing a song? 그죠? sing a song song이 노래고요. sing이 노래하다니까 노래를 노래하다. 그냥 영어로 노래하다를 그냥 sing이라고만 안 하고 sing a song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도 sing a songwriter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 작사 작곡도 하면서 노래도 부른다 뭐 요런 뜻으로 쓰죠. 노래할 거예요. 노래할 거야? 노래 한 곡 할 거야? Are you gonna sing a song? Are you gonna sing a song? 저 여기 앉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아니라 미래니까 Are you gonna 시작하고 여기에 앉다? Are you gonna sit here? Are you gonna sit here?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면 점심 드실 거예요. 점심 먹다? 먹다 eat 좋습니다만 eat 말고 우리 다른 표현 하나 쓰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점심 드실 거예요. Are you gonna have lunch? Are you gonna have lunch? 그죠? 점심을 먹다 eat lunch 좋습니다만 have lunch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음 장 볼게요. 이제 다시 내가 어떤 거 할 거예요? 입니다. 엄마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저기 엄마 일 좀 도와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런 말하죠. 저 아, 나 샤워할 거야. 그죠? 지금은 아니고 미래? 샤워 내일이니까 I'm gonna have to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다 어떻게 합니까? 정답은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샤워하다 되겠죠. I'm gonna take a shower. 정답 좋았고요. 다음 장은요. 네, 이번 장에 나온 문장은요. 나는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거 옷을 입다 라는 동사 뭐 있었죠? 입다 드레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나 드레스 입을 거예요. I'm gonna wear a dress. I'm gonna wear a dress. 좋습니다. 다음 장 보면 나 책을 한 권 읽을 거예요. 책을 읽다. 그죠? 읽다. 책 한 권 써주시면 되겠죠. 나 책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I'm gonna read a book. I'm gonna read a book.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라고 할 때 read a book 내지는 read books 라고 합니다. 그죠? 한 권 읽을 거면 read a book. 여러 권 읽을 거면 read books. 아무거나 그냥 단순히 책 읽을 거야 라고 할 때 아무거나 가져다 쓰셔도 괜찮고요. 다음에 보시면요.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하다 열심히 열심히가 뭐였죠? 생각나셨습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I'm gonna study hard. I'm gonna study hard.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나 영어 배울 거예요. 영어를 배우다. 네. 공부하다는 아까 스테디였죠? 어떤 걸 배우다. 이렇게 하죠. I'm gonna learn English. I'm gonna learn English. 네.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제 옆에 보시면 책 7권 보이십니까? 이거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고 저랑 같이 영어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이거 들어주신 분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0대 중반인 저는 영어랑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시집까지 보내고 나니 벌써 50대 후반이 되었네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영어 공부가 바로 그거 셨대요. 영어라면 너무 울렁증이 있어서 기피했던 시절이 떠올라서 아주 초급부터 시작하셔야 됐다고 합니다.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친절한 대학 요 친절한 영어 교실 이 수강권은 핸드폰으로도 평안하게 수강할 수 있고요. 다음 장이요. 아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자기 전에 듣고 심심할 때마다 수강하셨다고 합니다. 요거 사셔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일 듣고 계시대요. 영어가 이렇게 재밌고 쉬운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가급적 쉬운 말로 좀 반복적으로 쉽게 쉽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쉽고 재밌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점점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서 정말 감탄스럽고 대견스럽네요. 공부 다 시킨 딸들과 영어로 대화가 통하고 사이랑도 영어로 유머를 스스럼 없이 하신다고 합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에 다음 장이요. 자식들과 더 말이 좀 잘 통했을 걸 하고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어의 자신감과 더 배우고 싶은 욕심에 외국에 여행 가보려고 하신데요. 친절한 영어 교실을 수강한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인생 영어 배우시고 뿅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젠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50대 60대도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친절한 영어로 영어의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보다 괜찮은 초보 커리큘럼은 진짜 별로 별로 없어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댓글 이렇게 눌러주시면 친절한 영어 교실 홈페이지를 이동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강의 계속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당신 TV 볼 거예요. TV를 보다 네 Are you gonna watch TV? Are you gonna watch TV?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장이요. 오늘 밤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 밤에 공부할 거예요. 자 처음으로 시간 쓰는 게 나왔는데 이 시간은 좀 자유로워요. 보통은 이제 문장 어디에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건 문장 가장 마지막에다가 오늘 저녁이라고 하는 Tonight 붙여주시면 되겠죠?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에 공부하실 거예요. Are you gonna study tonight? Are you gonna study tonigh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시작할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표현이 또 나왔어요. 어디다 두라고 했죠? 네 문장 끝에다가 지금이 now 시작하다요? 네 정답은요. 지금 시작할 거예요. Are you gonna start now? Are you gonna start now? 해주시면 되겠죠. 그거 사용할 거예요? 그것은 it 내지는 that 그것이죠. 사용하다 뭡니까? 어떤 거 쓰다? 사용하다. 사용하는 거 Are you gonna use it? Are you gonna use it? 누군가 뭐 들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쓸 거야? Are you gonna use 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 그녀에게 전화할 거예요? 전화하다 그녀에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정답은요. Are you gonna call her? 이 되겠습니다. Are you gonna call? 전화합니다. 누구한테요? haul 어 haul 하면 그녀죠. 그녀를 Are you gonna call her? 그녀에게 전화하실 겁니까? 그에게 전화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re you gonna call him? 이 되겠죠. Tom 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겠습니까? Are you gonna call Tom?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장이요. 나 산책할 거예요. 산책하다 라고 하는 어 뒷부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산책할 거예요. 정답은요. I'm gonna take a walk. I'm gonna take a walk. 자 우리요. 산책하다 take a walk 너무 자주 했어요. 그죠?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쉽습니다. 내가 오늘 이 뒷부분 만드는 것도 연습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패턴이죠. 내가 어떤 거 할 거야. 우리나라 분들은요. I will 너무 잘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I will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도 Are you gonna I'm gonna 이거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패턴 잘 익히시면서 쭉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take a walk. 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나 친구들 만날 거예요.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 친구 My friend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요. I'm gonna meet my friends I'm gonna meet my friends 네 이거 I'm gonna meet my friend 드 하신 분들도 맞으시고 I'm gonna I'm gonna meet my friends 하신 분들도 맞겠죠. 친구 한 명 만날 거면 meet my friend 친구들 만날 거면 meet my friends 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되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장 볼까요? 저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자 머무르다 라고 하는 동사도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저 여기 머무를 거예요. I'm gonna stay here. I'm gonna stay here. 그죠?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stay here 표현해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전화할게요 또 나왔는데 저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 나중에 전화할게요. 정답은요. I'm gonna call you later. 그죠? 그냥 우리 전화하다가 어 내가 이따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I'm gonna call you later. 가 되겠습니다. call you 누구한테 전화하다 아까 어떻게 했죠? call her call him 너는 call you 에요.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는 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나중에 later.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 나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너 따라갈게.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걸 따라가다 누군가를 따라가다 이렇게 말하죠. I'm gonna follow you follow you 당신을 따라가다 해요. 당신 따라갈게요. I'm gonna follow you I'm gonna follow you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어 너 집에 갈 거야? 집에 가다 집에 가다 정답은 Are you gonna go home? Are you gonna go home? 집에 갈 거예요. 그죠?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너 뭐 할 거야? Are you gonna 라고 물어보는 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장은요. 나를 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나 기다려줄 거야? 너 나 기다릴 거야?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Are you gonna wait for me? Are you gonna wait for me? 나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냐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장 보면요. 나 무언가를 요리할 거예요. 요리하다 무언가를 그러니까 당신한테 질문이죠. 너 뭐 요리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gonna cook something? Are you gonna cook something? 자 something 무언가죠. 무언가 요리하다 cook something 좋습니다. 다음은요. 택시 탈 거예요? 너 택시 타고 갈 거야? 너 택시 탈 거야? 택시를 타다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하죠. Are you gonna take a taxi? Are you gonna take a taxi? Take a taxi 택시 타다 버스 타다 Take a bus 좋습니다. 그죠? 다 take 하죠. 택시 타실 거예요. Are you gonna take a taxi? Are you gonna take a taxi? 택시 좋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머릿속에는 talk with 이지만 영어는 어떻게 씁니까? 맞추신 분 계실까요? 정답은 Are you gonna talk to him? Are you gonna talk to him? 그죠?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 talk to 라고 많이 있어요. talk with 라고 쓰면 틀리냐?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자연스러운 건 talk to 가 될 것 같아요. 그죠? Are you gonna talk to him?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문장 됐고요. 자 다음 장 다시 I'm gonna 나왔습니다. 나 내가 어 내가 너한테 그거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 영어로 뭐죠? teacher 입니다. 이 teacher 어디서 온 거예요? 그죠? 그 동사 있죠? 당신 가르쳐드릴게요. I'm gonna teach you I'm gonna teach you 좋습니다. 그죠? teach you 당신을 가르치다. 어 이거 돈 제가 낼게요. 이거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여러 표현이 있어요. it's on me 도 있고요. 이거 내가 돈을 내다. 돈을 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gonna pay for this. pay for this. 들어보셨습니까? pay 돈을 냅니다. for this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 내가 돈을 내다 어떤 거 계산하다 pay for 어쩌구가 됩니다. I'm gonna pay for this. 내가 이거 돈 낼게. I'm gonna pay for this.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나를 기다려줄래 랑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 당신 나 너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죠. I'm gonna wait for you. 아 wait for 가 누구를 기다린다구나. 그죠? I'm gonna wait for you. I'm gonna wait for you. 좋습니다. 나는 계획을 바꿀 거예요. 바꾸다. 변화다. 계획. 그 계획을 바꿀 거예요. 그 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I'm gonna change the plan. I'm gonna change the plan. 자 the plan. 계획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거창한 계획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던 그런 약속도 우리는 plan이라고 합니다. 약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군가랑 만나기로 했던 거 개모임 동호회 모임 이런 거 다 plan입니다. 그죠?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창이요. 어 저 그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정 어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 스케줄을 확인하다 어 확인? 네 체크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I'm gonna track the schedule. I'm gonna track the schedule. 그죠? 그 일정을 확인합니다. check the schedule. 좋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여기 저는 앞에다가 더가 붙는지 어가 붙는지 그냥 체크 스케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설명하자면 깁니다. 제가 여러분 어 그러니까 어 더 차이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앞으로도 쭉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쭉쭉 나가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사 앞에는 원래 뭐가 뭐든 붙는다가 기본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노래 부르다는 sing a song이에요. 근데 특정 노래 그 노래를 부른다. 특정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뭐 예를 들면 어 요새 어떤 노래가 유행이야 그러면 내가 그 노래 불러볼게 하면 I'm gonna sing the song이 되는 거예요. sing a song 그냥 아무 노래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 sing a song이고요. 특정한 어 내가 일정 확인해볼게요 하면은 그 시간에 있는 그 일정을 확인한다는 거니까 앞에 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할 때는 앞에 더가 붙고 여러 개 중에 하나 할 때는 어가 붙습니다만 요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 엄청 긴 설명들도 많습니다만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냥 특정한 것 아니면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 이 노래 있잖아요. 이 시가 있죠. 김춘수님이 꽃 있습니다. 꽃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가 꽃이 되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 그냥 그냥 꽃은 어 플라워인 거예요. 어 플라워 여러 세상에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를 어 어쩌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야 이 꽃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가 특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땐 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게이서 라고 하면 어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는 바로 더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게 특정 되었기 때문이고요. 어렵죠. 영어 어렵습니다. 쭉쭉 보시다 보면 느낌 조금 오실 수 있어요. 자 이제요. 다시 너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너 그 사람한테 그거 물어볼 거니? 너 걔한테 그거 물어볼 거야? 물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gonna ask him? ask 물어보다. 너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Are you gonna ask him? ask him? 좋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너 나 도와줄 거야? 나 도와줄 거예요? 쉽습니다. 맞추셔야죠. Are you gonna help me? Are you gonna help me? 그죠?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은요. 너 그 경기 볼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경기라고 하면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야 좀 있으면 어디 뭐 축구 결승전 한대.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할 때 우리도 그랬죠. 어 너 그 경기 볼 거야? 그 경기. 이미 얘기한 거. 그죠? 너 그 경기 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Are you gonna want the game?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덜을 쓰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거. 이미 얘기한 거. 그죠? 특정한 거 얘기할 때 더 쓰시면 돼요. 다음 장이요. 저 빨래 하실 거예요. 요거는 빨래는 어 그냥 요거 수거처럼 세트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정답은요. Are you gonna do the laundry? 자, laundry 이제 빨래감을 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다 두 더 런드리 그죠? 설거지하다 두 더 디쉬스 요 두 개 이제 집안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뭐 우리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 두 더 런드리 빨래하다 설거지하다 두 더 디쉬스 가 되겠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장이요. 자,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실 거예요? 오늘 밤 어 그냥 오늘 밤 말고 오늘로 합시다. 우리 그렇죠? 밤에 자니까 오늘 일찍 잘 거야? 어떻게 할까요? 네, 역시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Are you gonna sleep early tonight? Tonight 오늘 밤을 가장 뒤로 빼시면 되고 일찍 닫아 sleep early 해주시면 돼요. Are you gonna sleep early tonight? Are you gonna sleep early tonight? 좋습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거 할게요? 이야기해 볼게요. 나 당신한테 보여줄게요. 너 뭐 있어? 그러면 어, 나 있어. 보여줄게. 너한테 보여줄게.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다? I'm gonna show you. show you. 그러니까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보여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I'm gonna show you. 그쵸? 저글링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I'm gonna show you. 좋습니다. 저요. 베트남 여행할 거예요. 여행하다 trip 있고요. travel. 어딘가 여행하다 뭐라고 했죠? 어딘가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I'm gonna travel to Vietnam. I'm gonna travel to Vietnam. 자, travel to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travel 뒤에 to가 자주부터 다닌다. 그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이요. 저, 머리 자를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영어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그냥 우리가 만들려면 머리를 자르니까 cut cut my hair. 좀 어색한 콩글리시 표현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 머리 자를 거예요. I'm gonna get a haircut. I'm gonna get a haircut. 우리도 헤어컷이라고 하잖아요. 헤어컷을 get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get a haircut. 그냥 머리 자르는 걸 get a haircut. 아까 배웠던 do the laundry처럼 take a walk처럼요. 어, get a haircut. 머리 자르다 표현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 저요. 직장을 구할 거예요. 직장 구하다? 예, 직장 구하다도 비슷해요. I'm gonna get a job. I'm gonna get a job. 그죠? 이 get이라는 동사가 뜻이 44개인가 있어요. 여기저기 씁니다. 어, 머리 자르는 건 get a haircut 하시고요. 직장을 구하는 건 get a job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어, 나 우리 부모님 방문할 거예요. 방문하다? 동사? 잘 알고 계시죠? 나의 부모님은요. 이렇게 합니다. I'm gonna visit my parents. 어, 이제 부모님 두 분이 계시니까 parents가 이제 부모님이죠. I'm gonna visit my parents.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 뭐 할 거예요? 이고요. 너 토요일날 일할 거야? 일하고 토요일 우리 요일 앞에는 반드시 어떤 전치사 붙죠? 뭐였습니까? 토요일날 일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Are you gonna work on Saturday? Work on Saturday. 요일 앞에 on O, N 붙는 거 다들 아시죠? 토요일날 일할 거야, 너? Are you gonna work on Saturday? 반대로 나 토요일날 일할 거야. I'm gonna work on Saturday. 그죠? I'm gonna, are you gonna? I'm gonna, are you gonna? 이거 이제 내가 지금 말고 미래에다가 해야 되는 일? 할 것들? 할 거야? 하는 거.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장 보면 오늘 저녁에 외출할 거야? 여러분 외출 뭡니까? 한국말로 왜? 바깥. 영어로 하면 아웃이죠. 외출, 출. 나가는 건 go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오늘 저녁에 외출할 거예요? Are you gonna go out tonight? 오늘 정말 시간만이나 시간 그냥 뒤에다가 번지시면 되고 외출하다. Go out. 그죠? 외식하다는 뭘까요? Eat out. 밖에서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저녁에 외출할 거예요. Are you gonna go out tonight? Are you gonna go out tonight? 전화기 새로 살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다라고 할 때도 get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buy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정답은 Are you gonna buy a new phone? 자 여기는 왜? 어가 쓰였을까요? 어 너 전화기 새로 살 거야? 그 새로운 전화기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buy a new phone. 근데 어떡해요?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전화기가 있어. 요거. 세상에 요거. 그때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꼭 사고 싶어요. buy the phone. 이라고 하시면 돼요. 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그 하나가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냥 있는 거 사면 buy a new phone.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원래 어려워요. 어랑 더의 차이가 어려워요. 어렴풋이 느낌으로 알아두신 다음에 계속 보면서 몇 년 동안 느끼셔야 돼요. 한국에 없는 표현이라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거 먹을 거예요? 여기 뭐 있어요? 어? 그거 먹을 거예요? 먹다? 네. eat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장 보면요. are you gonna eat that? 그거 먹을 거예요? eat that 그죠? 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re you gonna eat that?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거 가져올 거예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어떤 기구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너 그거 갖고 올 거야? 가지고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죠. are you gonna bring it? are you gonna bring it? 뭐 bring that 쓰신 분들도 맞아요. are you gonna bring it? bring 가지고다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자 이제 아무거나 또 나왔어요. 나 뭐 할 거야. 근데 이제 누군가랑 헤어지면서 아 너가 정말 그리울 거야. 너가 보고 싶을 거야. 보고 싶다 그립다 뭡니까? 그립다 이렇게 쓰죠.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miss you.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miss 있죠? 그죠? I'm gonna miss you. 좋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나는요. 내 차 팔 거예요. 내 차를 팔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에 이렇게 만들죠. I'm gonna sell my car. I'm gonna sell my car. 그죠? 여러분 I'm gonna I'm gonna I'm gonna 발음 잘 되시죠? I'm gonna sell my car. 좋습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다 이것도 이제 세트죠. 결혼하다 매리만 생각나실 텐데 우리가 이걸 세트로 다 하면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get married 그죠? I'm gonna get married I'm gonna get married 그냥 그냥 매리만 쓰면 누구랑 결혼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married 가 이제 나 결혼할 때 get married 결혼하다 그죠? I'm gonna get married 나 그러니까 나 결혼했어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 죄송한데 저 결혼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이 get을 바꿔주시면 돼요. I got married I got married 그죠? I got 개세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married 쓰시면 돼요. I got married 과거형 나 결혼할 거예요. I'm gonna get married 좋습니다. 좋죠? 다음 장 볼까요? 나 곧 떠날 거예요. 아까 떠나다 떠나다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떠나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곧은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나 곧 떠날 거예요. I'm gonna live soon. I'm gonna leave soon. 좋습니다. 나 곧 떠날 거예요. I'm gonna live soon. 네. 이번에는요? 나 좀 쉴 거예요. 휴식을 취하다 라고 어떻게 세트로 이야기하죠? 네. 정답은 I'm gonna take a rest. 되겠죠? I'm gonna take a rest. Take a rest. 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트랑 내가 알고 있는 패턴 결합해 주시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가서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예약을 할 건가요? 예약을 할 거다 또 예약을 하다 라고 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다 뭐였습니까? 네. 너 예약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Are you gonna make a reservation? 자 make a reservation 우리 너무 많이 봤던 것 맞습니까? 그죠? 예약할 거예요? Are you gonna make a reservation?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 우리랑 함께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저녁 먹고 있어요. 이 저녁 식사에 조인 할 거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 동호회에 있어요? 우리랑 같이 할 거냐? 조인 그죠? 이거 외국 가면 광고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랑 함께 합시다. 우리랑 같이 합시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Are you gonna join us? join us? join 어딘가에 참가하다. us 우리를 그죠? 우리랑 같이 하시겠습니까? Are you gonna join us?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거 나한테 줄 거야? 이건 좀 어려워요. 주다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거 나에게 줄 거예요? 정답은요. 천천히 읽어보면요. Are you gonna give it to me? 자 give it to me? give it 주다 누구한테요? to me 나한테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그걸 나에게 주다라는 표현이고요. 좀 그죠? 순서가 좀 어렵죠?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Are you gonna give it to me?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어 너 숙제할 거야? 숙제할 거야? 숙제하다는 뭘까요? 어 빨래하다 설거지하다 랑 비슷해요. 그거 숙제할 거야? 다음 장 보면요. Are you gonna do the homework?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do the laundry? 빨래하다. 숙제하다? do the homework.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 사업 시작하실 거예요? 시작하다 사업이요. 그 사업을 시작하실 거냐가 아니라 그냥 사업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Are you gonna start a business? 그죠? start a business. 비즈니스는 사업이에요. start a business. 그 사업.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어 야 너 그 사업 시작할 거야? 하면요. Are you gonna start the business? 가 되겠죠? 어랑 더의 차이. 그죠?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어 여러분 이제 슬슬 꽤 많이 남기는 했네요. 예 후딱후딱 해보겠습니다. 나 저녁 할 거 저녁 만들 거예요. 만들다? 저녁을 만들다? 예 이렇게 합니다. I'm gonna make dinner. I'm gonna make dinner. 어때요? 예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나 이메일 쓸 거예요. 이메일을 쓰다 쓰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gonna write an email write an email 이메일 쓰다 예 write 씁니다. an email 그죠? 여기 이메일 앞에도 un 붙었죠.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니까 I'm gonna write an email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나 그 회의 취소할 거예요. 회의는 미팅이고요. 미팅 사람들 만나서 회의하는 건 미팅이고 취소하다 어떻게 합니까? 예 I'm gonna cancel the meeting 나 그 회의 취소할 거예요. I'm gonna cancel the meeting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나 회사로 운전해서 갈 거예요. 어딘가로 운전해서 가는 건 운전하다 뒤에다가 또 여행하는 것처럼 to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 회사로 운전해서 갈 거야. I'm gonna drive to work I'm gonna drive to work 되겠습니다. 좋죠? 다음 장 볼까요? 나 내가 내가 한 그 약속 my 약속을 지킬게요. 이거는 여러분 못 맞추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보고 참고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keep 이란 동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유지하다 다음 장 볼까요? 정답은 I'm gonna keep my promise 가 됩니다. promise 약속이고요. keep 어떤 걸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하다 우리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죠. 내가 한 약속 내가 지킬게요. I'm gonna keep my promise I'm gonna keep my promise 좋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 게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 너 그거 할 거야? 게임을 하다? Are you gonna play the game? Are you gonna play the game? 이 되겠습니다. 보통 플레이어 게임 플레이어 게임 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 게임 하다라고 쓰이고요. 그 미팅 할 거예요? 나는 그 미팅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너 거기 그거 미팅 할 거야? 여기는 미팅을 하다를 이런 식으로 써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Are you gonna have the meeting? 이 have have, get, take 이 세 개의 동사는 늘 문제예요. 뜻이 너무 많아요. 미팅을 하다 have the meeting 이라고 쓸 수 있고요. 다음 장 볼까요? 거기로 이사할 거예요. 이사하다 뭐였죠? 움직이다라는 뜻이 똑같았어요. 거기로 이사할 거예요. Are you gonna move there? Are you gonna move there? 거기로 이사할 거냐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 콘서트 갈 거예요. 어디로 가다 그 콘서트 그 콘서트 갈 거예요? Are you gonna go to the concert? Are you gonna go to the concert? 자, 어디 가는 거? 학교 가요. Go to the school. 그쵸? go to the school. 뭐 집에 가요. 뭐 어디 가요. 집에 가요 할 때는 그 뒤에 빼요. 그거 빼고 어디 가는 건 다 go to예요. go to the 콘서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너 나 데리러 올 거야? 누군가 데리고 오는 거 데리고 가다 보통 뭐라고 하죠? 어 테이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아이들 학원 가면 픽업해 온다고 하죠. 나를 데리고 오는 건 뭐냐면 정답은 Are you gonna pick me up? pick me up? 어 그 노래 있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날 뽑으라는 거 날 데려가라고 Are you gonna pick me up? 나를 데리고 올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헥헥거리면서 달려왔는데 어 사실 제가 처음에 요거 만들 때 문장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뭐 I'm gonna Are you gonna I'm not gonna 까지 많이 만들었는데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I'm not gonna 만든 거 대부분 다 지우고 몇십 개 더 지웠어요. 딱 열 개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하고 우리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I'm gonna 내가 어떤 거 할 거였잖아요. I'm not gonna 뭐예요? 나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 술 안 마실 거야. 어 뭐 나 거기 안 갈 거야. 나 그거 안 할 거야.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나 게임 안 할 거야. 나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I'm not gonna I'm not gonna I'm not gonna I'm not gonna 이거를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 술 안 마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I'm not gonna drink. 이게 오늘 저녁에 술 안 마실 거야. 라고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I'm not gonna drink tonight.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 패턴을 어떻게 꺼내는지 얼만큼 연습이 돼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장면 볼까요? 아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다? 붙여주시면 되죠. I'm not gonna give up. I'm not gonna give up. 그죠? give up. 포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질문하는 거 있죠. 너 그거 할 거니? Are you gonna? 나 뭐 할 거야? I'm gonna. 나 뭐 안 할 거야? I'm not gonna. 이것만 연습이 잘 돼 있어도 정말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왜냐? 영어로 말할 땐 현재형을 거의 안 씁니다. 뭐 뭐 했어? 과거에로 물어보거나 뭐 할 거야? 미래라고 물어보지 현재 쓸 일은 거의 없어요. 현재 언제 써요? 현재요? 지금처럼 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쓸 건데요? 하면 그거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그죠? I am 동사 ing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현재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형 과거형 그 다음 미래형 세계형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가 볼까요? 나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나 너한테 말 안 할 건데 이렇게 하죠. I'm not gonna tell you. I'm not gonna tell you. 그러니까 tell you.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랑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talk to you. 하시면 되겠죠. 아까 배웠잖아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 talk to. I'm not gonna talk to you. I'm not gonna tell you. 너랑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저는요. 늦게까지 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일하다 늦게까지. 아까 자다 일찍은 어떻게 했죠? sleep early였어요. 문장들을 외우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early sleep이 아니라 sleep early였다니까요. 그럼 일을 늦게까지 하는 건 뭐예요? late walk인가요? 아니죠. 아까랑 비슷해요. I'm not gonna work late. 어떻습니까? sleep early, work late. 우리나라는 일찍 자다 early sleep. 늦게까지 일하다 late work. 영어는 반대죠. sleep early, work late.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전화하다 배웠잖아요. 여자친구랑 남녀촌 헤어지고 술 먹고 저녁 3시에 전화해서 자니 이런 젊은 시절 젊은 시절에 저희 나이때는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젊은 시절에 그랬던 사람들 많죠? 나 전화 안 할 거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죠. I'm not gonna call him. I'm not gonna call him. 어떻습니까? 좋아요. 다음 장이요. 저는요. 내 마음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꾸다. 아까 나왔었죠. 계획을 바꾸다 change the plan이었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다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m not gonna change my mind. I'm not gonna change my mind. 여러분 올해 1월 되시면서 계획 좀 세우셨습니까? 살 빼야지. 영어공부 해야지. 뭐 하셨을 텐데 영어공부가 잘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체인지하지 않으신 거고 우리 외쳐볼까요? 영어공부. I'm not gonna change my mind. 나 마음 안 바꿀 거야.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 저 나 내일 일 안 할 거예요. 어, 역시나 내일이 나왔죠. 시간은 뒤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요? 내일 일 안 할 거예요. I'm not gonna work tomorrow. I'm not gonna work tomorrow.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어, 내일 이런 그냥 시간은 뒤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죠? work tomorrow. 내일이라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나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너랑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정답은요. I'm not gonna talk to you. 그니까 너한테 이거 얘기 안 해준다는 tell you고요. 아, 나 너랑 아, 너 짜증나. 너랑 얘기 안 해. I'm not gonna talk to you. 그죠? 누구랑 얘기하다 talk to you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나 나 이제 떠나면 나 안 돌아올 거야. 그 옛날 때 서태지 노래가 있었어요. 어,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You must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죠? 돌아오다 다음 장이요. I'm not gonna come back. I'm not gonna come back. 돌아오다 컴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나 오랫동안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오래 기다리다라고 하면 long wait. 근데 영어는 네, 이렇게 쓰죠. I'm not gonna wait long. I'm not gonna wait long.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이 강의가 사실 이게 제가 만든 PPT 분량만 해도 160장이 넘습니다. 이거 만들고 또 편집에 하나하나 끼워넣는 게 짧은 과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습한 거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 번 더 반복해 보시면서 내가 처음에 올 때 총 우리 80개 했거든요. 처음에 한 15문장 맞췄으면 두 번째 하면 30, 40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쭉쭉 연습해보시면 진짜로 영어 말하기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아주 탄력 붙어서 늦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행운과 행복과 무엇보다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